저희 정리 해주셨어요 그 다음 왼발 짚으시면서 오른손 2번 돌려주실게요 그 다음 팔꿈치 왼쪽으로 찌르시면서 오른발 3번 눌러주시고 오른발 마지막 한 번 더 터치하면서 손 롤링 해주실 건데 오른쪽 머리부터 왼쪽까지 근데 골반 자연스럽게 롤해서 골반 내려올 때 손도 같이 내려올게요 그 다음 이 양손을 왼쪽으로 같이 치실 건데 한 방향으로 치시면서 다리도 왼쪽으로 내려주시고 업 앤 해줄게요 그 다음 왼발 짚으면서 손도 왼쪽을 향할 건데 지그재그로 내려주실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른쪽을 향할 때 골반이 오른쪽 골반을 쳐주시면 돼요 짚고 골반 짚고 골반 근데 고개도 같이 해주세요 고개 같이 해주시고 손이 왼쪽에서 오른쪽 골반 오른쪽에서 왼쪽 골반 L자 만들어주셔서 왼쪽에서 오른쪽 3번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골반이 가는 방향으로 손이 가는 방향으로 쳐주시고 1 까지 정리하셨는데 카운터로 나머지 정리해드릴게요 1 2 & 3 4 & 5 & 6 & 7 & 8 & 1 & 2 & 3 & 4 & 5 & 6 & 7 & 8 & aren 나는 빨리 빨리 원하는 걸 말해 못 가지면 어대겠니 망설이 다 시간만 가니 Yeah 다 말할래 solamente scientifically 기다려 오월 췷 요 너 열 alla 연 또 команд 이 그 launched 스 perfection 엣 감사합니다.